반갑습니다. 장중의 금일 큰 하락을 맞았죠. 완전히 비상적인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얘기죠. 지금 이정도 흐름이 낮다고 실제로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났죠.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겁을 먹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부터는 자신감을 가질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도 이제 좀 상승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뭐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이런 나스닥의 이런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미리 우리나라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비정상적인 큰 폭의 하락이 단기간에 탁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상당히 의도적인 이런 하락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장중에 마이너스 2% 까지 갔었죠. 2% 까지 갈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위치죠. 이런 위치에서 꾸역 꾸역 올라갔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은봉을 6개나 만들어내면서 금일 장중에 완전히 그냥 겁을 주면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순식간에 뭐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8% 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이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정말로 이제 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고 또 겁을 주면서 크게 밀어낸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렇다고 해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양봉을 잘 만들어냈죠.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시장 지금의 위치에서는 절대 겁을 먹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통 이 33일 선은 보통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이 외국인들이 좀 주로 보는 그런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3일 선에서 이렇게 밑고리를 달고 바닥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33일 선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냥 21선 깨고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렇게까지 내려왔지만 코스닥을 이렇게까지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끌어내릴만한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때도 7월달 6월달 7월달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7월달 보시면 7월달 이렇게 아주 좋았죠. 이렇게 아주 좋았지만 우리나라 코스닥을 보면 7월달에 내려간 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죠.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올라갔었죠. 그러다 이때 약간 내려갈 때 더 크게 내려갔죠. 지금 정반대 여기는 이렇게 우상향이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여기 딱 대칭으로 보면은 여긴 올라가고 여긴 내려가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이 정도로 지금 크게 하락해 있는 위치입니다. 참 이런 위치에서 지금 보면은 좀 비교를 해봤지만 우리나라 지금 낙폭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죠. 자 이렇게 기록한 것도 사실 비정상적인 흐름이었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 잡고 탄력있게 잘 올라왔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다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행태를 지금 다시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크게 밀릴만한 그런 환경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는 뭐 이때도 별로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실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일본 뭐 이렇게 규제 소재 규제 이런 부분으로 끌어내리는 명분을 가지고 끌어내렸는데 자 그런 명분으로 끌어내린다고 하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많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할 때 초반기에는 코스피에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승폭이 훨씬 가파르고 빠르게 올라왔죠.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이때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는 코스닥 이렇게 올라갈 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지금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올라갈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왔었죠. 이때 코스피는 지지부진 바닥에서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내렸지만 제약바이온을 많이 내렸죠. 그런데 제약바이온만 그렇게 끌어내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많이 내렸죠. 다 그냥 일단 코스닥이면 팔고 보자 이렇게 명령을 받은 듯이 동시다발 쪽으로 끌어내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까지 이렇게 밀어붙였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의 위치로 보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위치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코스피는 241선까지 터치하고 내려와서 21선을 지지받고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1선은 커녕 지금 61선도 통과하고 61선도 깨고 내려오면서 21선 깨고 33일선에 겨우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끌어올릴만한 그런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을 많이 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신호를 주면 또 강력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탄력성이 높게 올라가겠죠.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다음주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비정상적인 흐름이죠.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다시 키맞추기 하면서 맞춰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코스피는 여기서 이렇게 흘렀고 코스닥은 많이 뛰어올랐죠.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지금은 오히려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른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키맞추기가 점점 되어가죠. 마찬가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렇게 악재 악재를 물고 계속해서 내려왔죠. 그러면서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헬릭 스미스가 좀 좋지 않은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제약바이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을 때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다가 같이 또 장후반에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죠. 자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HLB발 이런 투자 모멘텀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인기관이 나는 모르겠고 일단 팔고 보자 하면서 일단은 지금은 끌어내리자 뭐 그냥 기계적으로 끌어내렸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ABL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보면 끊임없이 정말로 지독하게 하락을 시킨 후에 상승할 때 보면은 12% 올랐죠. 13% 올랐죠. 그리고 3% 올랐죠. 합이 16% 오르고 또 하루 쉬고 다음날 5% 올랐죠. 한 4일만에 21% 끌어올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갔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놀다가 다시 이날 오른게 또 5%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까지 오른 거 보면은 거의 뭐 한 30% 가까이 25%에서 30% 오른 거죠. 고가까지 하면 이렇게 반등을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제 또 많이 오르고 60에서는 뚫지 못하고 헬릭스미스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좀 하락을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갭으로 하락해서 이렇게 또 내려왔죠. 자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HLB발 호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호재가 나와도 일단은 코스닥은 가망 없으니까 팔아라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팔아 제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호재성 소식이 악재를 끊어낼 만한 아주 좋은 호재성 소식이 나온 것은 확실하죠. 그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올라갈 땐 또 탄력이 좋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코스닥 종목들이. 자 금일 보면은 5G 같은 이런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꼬리를 많이 달았죠. 보면은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냥 코스닥이니까 일단 팔고 보자 이러면서 공매 세력하고 합작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까지 내렸다가 3% 이렇게 됐죠. RFHAC도 마찬가지입니다. 9% 내렸다가 지금 다시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와이솔도 마찬가지이고 아렌트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노펙스 7% 정도 빠졌고 효성중고 계속 빠지고 있죠. 엄청나게 빼버리죠. 지금 이렇게 빼버렸고 대북주도 대부분 조종을 이렇게 보여 버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스 이런 거 보면 지금 이렇게 크게 내려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5%나 크게 밀어버렸죠.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상당히 눌렀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조금 사라진 상황에서 많이 오른 부분 조종을 좀 보이고 있죠. 이런 대지열병은 이런 모멘텀이 신고 접수 그리고 양성염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4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그냥 3%씩 그냥 빼버리죠. 그리고 4%씩 빼버리고 3% 6% 4%씩 빼버리고 이렇게 그냥 코스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를 그냥 확 내려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많이 끌어내렸죠. 이렇게 끌어내렸으니까 이제 이런 위치에서 겁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감을 좀 가질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가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하락폭을 오늘 보인 종목들이 많았죠. 크게 하락시키고 또 바닥에서 이렇게 다시 쓸어담고 완전히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기관 외인 공매도들이 한번 작정하고 밀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밀고 나서 밑고리를 좀 달면서 그래도 마감을 했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신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이렇게 겁을 먹거나 할 자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코스닥쪽에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좀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었고 이런 부분은 다시 제자리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자신감을 가질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코스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